예술 데이터가 바꾸는 세상 문화예술 빅데이터 소개를 맡은 스톤인테그리티의 석현수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빅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빅데이터 센터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으로 하는 예술과 관련된 빅데이터 센터고요. 관련해서는 먼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빅데이터화하는 작업들과 함께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역문화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참여기관의 소장재료들을 같이 정제하고 가공하여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 데이터를 선정하고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관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훌륭한 예술이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활동을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고요. 아르코 미술관, 대학로 예술국장, 아르코 예술기록원 등 여러 가지 기관들과 함께 문화누리, 신나는 예술여행, 예술나무와 같은 여러 가지 문화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기관인 스톤인테그리티는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회사고요. 빅데이터, VR, AR, 머신러닝 등 4차 산업의 핵심 기술들을 연구하고 적용하여서 여러 가지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회사입니다.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외에도 참여기관으로 지역문화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경연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들 여러 가지 예술과 관련된 기관들의 데이터들을 전달받아서 빅데이터를 생산하고 가공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자체 개발된 참여 플랫폼을 통하여서 데이터들을 교환하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참여기관 내의 데이터들은 현재 70여종 이상의 데이터들을 개발하여서 데이터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데이터들은 자체 개발된 참여기관 플랫폼을 통하여서 참여기관과 여러 가지 기관들이 데이터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현재 만들어진 데이터들은 모두 참여기관 플랫폼 안에 포함되어서 데이터들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데이터들은 보시는 것처럼 시각화 작업을 통하여서 일반인들이 쉽게 데이터들을 이해하고 분석하실 수 있도록 작업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행하는 예술 데이터가 바꾸는 세상에서도 여기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제공하여서 묵지고 좋은 아이디어들을 실현하실 수 있도록 데이터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주요 데이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누리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들에게 연간 9만원씩 문화와 관련된 영화, 연극, 도서와 같이 문화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제공하고 있고요. 연간 9만원씩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제공하여서 사용자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누리 카드와 사용 관련된 가맹점 정보, 결제 금액, 결제 빈도, 분야별 결제 내역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큰 빌딩에 가시면 밖이나 안에 건축역, 조형 건축이라든지 그림 등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정리된 건축물, 미술, 작품 등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문화예술단체 정보라든지 창작준비군 정보, 예술기록원, 소장자료 등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러한 데이터들이 어떠한 데이터들이 있는지 더 자세하게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다음 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융복합 데이터입니다. 융복합 데이터는 앞서 말씀드린 기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통신사의 유동인구 데이터라든지 센서스 총인구 조사, 국토지리원 공간정보 데이터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결합을 하여서 새로운 데이터들을 만든 부분이고요. 이러한 데이터들의 경우에는 공연지역 취약계층이라든지 전국 동호회 복지계층, 그 다음에 미술 전시가 있었던 공간에 대해서 유동인구의 분석 정보를 통하여서 10대부터 60대까지 몇 명이,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 몇 명이 방문했는지를 알 수 있는 정보들을 가공하여서 적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예술 빅데이터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 빅데이터 포털을 통하여서 관련된 설명과 데이터들을 더 쉽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주소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www.culture.jo.kr에 빅데이터로 접속을 하시면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문화 포털의 경우에는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 빅데이터 플랫폼이고요. 문화예술 빅데이터 센터 역시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관련된 데이터와 같은지 아니면 숙박, 여행과 같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더 포함하여서 데이터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 빅데이터 포털의 경우에는 그 웹서비스에 접속을 하시면 데이터셋 검색이라든지 유통거래 분석 등을 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문화예술 빅데이터 센터 외에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한국문화정보진흥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주요 데이터 외에도 68종 이상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빅데이터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확인하시고 내려봐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 데이터가 바꾸는 세상에서 역시 이러한 데이터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관련돼서 데이터와 관련된 문의처에 대해서는 보시는 화면에 같이 운영사목으로 통화해서 문의를 하시고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